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클라우마의 백인들만 사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은 정말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가족끼리의 유대감은 몹시 끈끈하지만 가끔씩 부모님의 간섭이 심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는 고향의 다른 사람들처럼 백인이 아닌 타인종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이죠. 저희 마을에는 애인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문화 아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늘 오클라우마에 있는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려야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집에 왔던 남자친구들은 전부 다 3일도 안 지나서 제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흑인부터 해서 덩치가 산만한 백인 남자친구까지 저희 아빠만 소개해주면 전부 다 저를 떠나가곤 했죠. 저는 그 이유가 아빠에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빠는 늘 모르세로 일관할 뿐이었고 결국 헤어지자던 전 남자친구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왜 다들 우리 집만 오면 내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겁먹은 듯 말하더군요. 내 아버지가 내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는 내게 수많은 총기류나 독업류 등을 보여주며 너와 헤어지라고 협박했다고. 그리고 등산에 가자던 그는 길도 안 뚫려있는 위험한 산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 나는 절대로 그와 가족이 될 수 없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앞에도 산이 있는데 왜 굳이 차를 타고 먼 산으로 향하나 했더니 보수적인 아빠에겐 다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를 아버지께 소개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눈치채셨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양인이라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어리게 생겼으며 키나 체격은 좋았지만 어쨌든 아이 같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마초 기질이 있는 아빠가 딱 싫어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제 남자친구 민호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웠고 한국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몹시 끈끈한 문화를 가졌다며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민호를 믿고 부모님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민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다하다 동양인을 만나다니 즉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겨서는 어떻게 내 딸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민호는 몹시 여유로웠습니다. 하! 이래봬도 저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랍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가 반드시 지키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성에 안 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만은 이례적으로 민호를 몹시 좋아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설거지나 청소 등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고 엄마는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들 중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가정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눈을 부라리셨죠. 남자가 집안일을 하다니 세상 참 말세야 즉 그러고는 곧이어 아빠가 민호를 부르더니 드라이브를 한번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아마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격장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제 남자친구를 테스트하면 이제 다시는 제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아빠는 모른 척 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는 그저 그와 드라이브를 가고 싶을 뿐이야. 그를 위협할 생각 따윈 없다고. 그렇게 두 남자는 밖으로 나섰고 몇 시간 뒤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씩씩대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제 경험상 아빠와 함께 나갔다 온 전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서 돌아왔으며 아빠는 늘 우쭐대며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버님께서 자신이 운영하신다는 사격장에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권총과 소총 등 여러 총들을 건네주시며 자신보다 사격을 못하면 캐롤라인 너와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으면 이쯤에서 헤어지라는 농담을 하시더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출신이고 여러 총기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손쉽게 이겨버렸지. 몇 시간 동안이나 사격 시합을 했는데 내가 계속 이기니까 한 번쯤은 봐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내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밝힌 이상 패배는 용납이 안 되겠더라고. 오랜만에 사격을 하니 상쾌하네. 한국에서는 실제 총을 쏴보기 힘들거든. 아빠는 사격 마니아로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학생 때부터 사격을 즐겨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빠를 이겼다고. 나는 살면서 내 아빠보다 총을 더 잘 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걸. 그러자 한국인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짓더군요. 글쎄 내가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내 사격 성적은 거의 꼴찌 수준이었거든. 아마 한국인들 자체가 사격을 꽤나 잘하는 편인가 봐. 어쨌든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자신이 취미로 모으는 수많은 도검류를 모아두는 방으로 민호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저는 분노해서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며 민호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방에서 나온 그들의 표정도 묘하더라고요. 아빠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당황반 분노반의 표정이었고 민호는 마치 휴양지라도 갔다 온 것 마냥 몹시 여유롭고 신나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지금 당장 채비를 해서 내려와 나와 등산 좀 같이 가줘야겠어 그러자 민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곧 있으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막무가내셨죠. 왜 겁나서 그래 사내자식이 어둠을 무서워해서야 어디 쓰겠나 전 그렇게 무서우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아빠는 보수적인 사람이긴 해도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전 남자친구들과 산에 간 적은 있어도 위험한 밤에 움직인 적은 없었죠. 아빠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기에 저는 아빠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민호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도와 아빠를 함께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젠 적당히 좀 해요. 캐롤라인을 시집도 못 간 채 늙어 죽게 할 셈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다들 가만히 있어. 지금 저놈 편을 드는 거야? 너 갈 거야 말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인 남자친구는 여유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두 남자는 떠났고 밤이 깊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몹시 걱정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까지 기다려서야 두 남자가 돌아오더군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는 온몸에 피 칠갑을 한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고 민호는 그런 아빠를 부축하고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나마 멀쩡했던 민호는 저와 엄마에게 그냥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을 뿐 별일 없었다고 말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다음날 정신을 차린 아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자백하셨고 저와 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아빠는 제 전 남자친구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민호를 데리고 도검류 등의 날부치를 보관해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관리된 여러 무기들을 보여주며 민호를 겁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호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이런 무기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무척이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빠는 민호의 이런 전혀 겁먹지 않는 모습에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겁이 없는 건가 싶어서 몹시 당황하셨다고 했는데요. 결국 민호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야생동물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산으로 향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 산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런 곳을 한밤중에 갔으니 무슨 일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빠는 민호가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낡은 산탄총을 던져주며 지금부터 내 몸은 내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두 남자의 등산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국인 남자친구는 곰의 배변 냄새를 맡고 거대한 동물이 근처에 있으니 위험하다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혼자 돌아가라며 거침없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둘은 곰을 마주치게 되었고 아빠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엄덩 방아를 찌웠다고 합니다. 이젠 끝이구나 싶어서 넘어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한국인 남자친구는 달려드는 곰을 향해 침착하게 조준해서 사격했고 결국 민호의 기지 덕에 아빠는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밤중에 그것도 처음 만져보는 총으로 곰을 명중시킬 수가 있는지 아빠는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격 베테랑인 아빠에게도 한밤중에 곰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목숨을 살려준 민호에게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했던 동양인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분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산을 하면서도 민호에게 한마디도 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서 갑자기 튀어나온 집채만 한 멧돼지와 부딪히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민호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결국 민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심하게 다친 아빠에게 군대에서 배웠다던 음급처치를 해주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차를 환상적인 운전 실력으로 집까지 끌고 오며 아빠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마 민호는 아빠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저희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쨌든 아빠는 민호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감하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네. 그러자 민호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오고 2년간 군 복무를 했으면 다들 이 정도는 배워오죠. 한국 남자가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아내뿐이에요. 한국 여자는 이런 한국 남자보다도 강력하거든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와 민호는 아빠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에 서론을 아빠는 한국인에게 겸손을 배워서 이제 동양인들과도 잘 어울리죠. 심지어 요즘은 시비가 걸린 아시아계 사람들만 보면 직접 도와주기까지 할 정도라니까요. 이봐 당신 한국인을 건드렸다간 정말 후회하게 될걸 그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남편이 아빠에게 장난을 치곤 합니다. 아버님 사격 한번 하러 가시죠. 그러나 승부욕이 강한 아빠는 질싸움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싫다는 듯 그럴 때마다 늘 자리를 피하십니다. 가끔은 과연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결혼을 할 수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네요. 한국인은 고집불통인 저희 아빠까지 꺾어버린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꼽자면 단연 무술일 것입니다. 무혐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고수들은 혼자서 일당백도 웃음께 처리할 만큼 무적으로 포장되곤 하는데요. 악당들이 왜 다구리 안치고 한 명씩 덤벼서 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화려한 무공에 매료되어 마치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오랜 역사와 막강함을 자랑하는 중국 무술이 태권도 앞에 무릎 꿇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종류만 수십 가지가 넘는 무술의 본고장 중국 이런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있습니다. 하얼빈의 한 태권도장에는 주말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기함 소리가 물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운영 중인 이 태권도장은 66평의 작은 규모에도 200명의 중국인이 등록한 것은 물론 운영 초기 70명에 불과했던 것이 4년 새에 3배 가까이 성장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사범은 중국 내 태권도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하얼빈에만 이미 300개의 도장이 생겼음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지앤 컨설팅 그룹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태권도를 즐기는 중국인의 수는 2015년에만 10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향후 예측 자료입니다. 태권도의 대중화에 따라 초중고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22년쯤엔 41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 분석했고 쥐미로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국 전통무술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실제 중국 학원가에선 전통무술 기관을 찾기 힘든 반면 태권도장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년 시절 누구나 태권도를 배우는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며 태권도에 밀려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무술의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무술인들은 태권도를 엉터리라며 비웃거나 호시탐탐 헐뜨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최고라고 작각했는데 당장 밥졸이 끊기게 생겼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도복을 입은 태권도장 관원들과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죠 현장에 있던 공안은 당시 태권도장과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이 홍보 광고물을 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네티즌이 해당 영상을 웨이보에 게시하자 태권도 실전 무용론으로 번지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태권도장 관원들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돌자 태권도가 실전에 쓸모없는 무술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장면은 관원들이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평소 태권도의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무술 최고론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끝없는 설정 끝에 결국 끝판왕까지 등장하고 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권도 그게 무술이냐 나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왔다 태권도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도발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헝의권 팔괴권 등이 내공을 함진 독보적 수련을 통해 자타공인 무술고수로 알려진 우둥량이었습니다. 그는 글의 마지막에서 태권도 유단자와 붙게 된다면 자신의 실력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냥 어그로 끌어본 건데 한 주최 측에서 진짜로 매치를 성사시킨 것이죠. 해당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기 내내 우둥량은 코너에 밀려 아무것도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뚱멀뚱 서있더니 고작 발착이 몇 대에 풀썩 쓰러지고 마는데요. 경기 시작 이후 고작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를 어부 네티즌들은 어디서 한국을 무시하냐 역시 실전에 강한 각권도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못 싸우는 것 같기도 하다 중국 무술이 아니라 무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허무한 경기 내용을 비웃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무술이 가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 대사가 아마추어 격투기 에오가인 쉬샤오둥과의 경기에서 4초 만에 K.O를 당한 것은 물론 30초 동안 무려 3번이나 다운을 당한 끝에 K.O로 패해 중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 영충권 연문의 4대 직계 제자라는 딩하오와의 대결에서 그라운드 기술 금지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2분 동안 다운을 6번이나 뺏으며 일방적으로 가지고 논 사건 이후 중국인의 공분을 산 쉬샤오둥 때문에 한식품 그룹 회장은 중국 무술의 존엄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17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 아닌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술이 태권도에 굴욕을 당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둥량 패배 약 한 달 후 중국 무술 vs 태권도 매치가 또 한 번 성사되는데요. 평소 태권도에 인기를 못마땅히 하던 또 다른 무술 고수가 한 젊은 사범에게 먼저 결투 신청을 한 겁니다. 매치 확정 후 나무를 걷어차는 등 치열한 무술 수련 과정까지 공개하며 네티즌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기도 했는데요. 경기 시작 후 역시나 무술 고수 닮게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운터로 들어온 킥 한 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심지어 상대는 프로가 아닌 일개 강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 세계에서는 태권도가 실전용이 아니라며 평가절하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위 두 명의 무술인들도 그런 뜬 소문을 믿었다가 된동 혼이 난 셈이죠. 하지만 태권도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손기술의 부재 니킥과 로우킥 등 하단차 기의 부재로 독립적 무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나나 여러 장르를 섞어 활용하는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는 실제 그 위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권도에 대해 인생의 아주 긴 부분을 아무 쏠대 없는 것에 허비했다. 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조로건조차 UFC 초창기 태권도의 뒤차기 같은 고난도 발차기가 실전성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입식격투기에 진출했던 태권도 선수의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아테네 올림픽 시절 상비군 출신 박용수는 K1 진출 이후 성적이 좋지는 못했으나 그와 별개로 발차기 파괴력만큼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냈습니다. 진출 초반 3경기 모두 연속 KO승을 거두고 제롬 르 벤너를 킥 한방으로 휘청대게 만들기도 했죠. 박용수는 처음부터 종합격투기 선수로 훈련된 것이 아닌 그저 엘리트 체육인 출신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발펜싱이라 까이던 올림픽식 훈련만 주구장창 연습했음에도 실전에서 역대급 킥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 눈여겨볼 부분인 것이죠. 호주의 방송인이자 과거 축구 선수였던 샘유먼은 런던 올림픽 중 태권도 경기에 대해 내가 본 운동 중 가장 웃기다. 박진감도 없고 쇼처럼 보인다라고 폄하하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쇼 프로에서는 샘유먼과 두 명의 남녀 호주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해 직접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도 샘유먼은 시작 전까지 시종일관 깐족거리며 태권도 자세에 대해 춤을 추는 것 같다라며 비웃는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조만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가벼운 돌려차기 한방에 나뒹군 샘유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는 온대간대 사라졌고 그저 충격과 공포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날아온 이 방에 연속차기의 복부를 감싸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고 마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듯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타자로 등장한 여자 선수 역시 가벼운 돌려차기를 시전했을 뿐인데 결과는 한방에 다운 더 이상 진행은 무리라 생각했는지 사회자가 중재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샘유먼은 태권도를 비웃은 것에 사과한다라고 짧게 말하며 해당 쇼는 마무리됐습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자세와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파괴력은 일반적으로 수백 케이지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방송에 출연한 선수들은 국가대표금이니 실력으로나 숙련 정도로나 S금에 달했을 텐데 심지어 훈련된 선수들조차 보호구를 착용해도 부상을 당하는 와중에 아무리 축구선수 출신이란들 숨도 못 쉴만큼 고동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중국인들 사이에서 다소 생소한 태권도가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같은 실전성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동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E와 24대의 KE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밑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동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동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E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24에서 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E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동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의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E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E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금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 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진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E전차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가평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관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E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 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일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일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개벌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문송수단 개인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 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 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액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채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E전차의 차기 전차인 K3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E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전차 때문에 KE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에 KE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펜서로 우리에게는 나직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E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H-C 바이에라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2의 주포 120포에 비해 138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E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슴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2위를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2A-8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2를 개량해서 파라 당장의 미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2위를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빠르게 완성해 속도 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답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만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통원해 K-3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원이 아니며 속도 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동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외는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더웨르시에서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서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그렇지만 헝가리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명예롭지만 벌이가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소방관에 대한 선망과 존경의 감정 때문에 소방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고 저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영웅 같던 소방관 아저씨가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었고 저는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의 소방관이 되었고 그렇게 헝가리에서도 가장 일이 힘들다는 부더웨르시의 소방서를 자처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부더웨르시는 헝가리에서도 특별할 것도 없는 마을이라 인프라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인구나 면적에 비해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소방서는 부더웨르시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압도적인 업무량을 자랑했고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근무하지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늘 소방관을 존경해주며 때로는 간식거리나 음료수를 나눠주며 격려해주었기에 저는 바쁘고 힘들더라도 늘 힘차게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헝가리에 중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사망은 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유럽 선진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젠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중국계 이민자로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인지 중국인들은 헝가리로도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들의 유입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중국 자본이 헝가리로 유입되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마을같이 예산이 별로 없고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작은 소도시에도 학교 같은 인프라가 여럿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공짜란 없었고 점점 헝가리의 정치관료들까지 중국 자본과 연관되더니 이제는 중국 자본이 되려 마을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희 소방서에겐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예산은 쓸데없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다문화 정책이나 중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늘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소방, 경찰 예산은 가파르게 줄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대원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한정된 인원 때문에 터무니없는 관할 범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의회는 소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식사였어요. 소방관들에게는 영양소가 확실하게 공급되어야 하므로 그동안은 풍부한 영양소의 뷔페식 식단이 제공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부터는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부터가 중국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산 식재료들은 신선도 및 영양면에서 정말 최악이었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거무죽죽한 국은 쓰레기와 다름없어 보였죠. 그러나 소방관의 월급이 거기서 거기였고 저희 대원들은 그런 저질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대원들은 영양 불균형과 잦은 배탈로 점점 지쳐갔죠. 하지만 더 심각했던 건 바로 월급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월급이었지만 이제부터 연차에 대한 연봉삼슴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추가 수단까지 손보면서 저희는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도 없게 되었거든요. 때문에 사명감으로만 일하던 동료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신규 인원은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소방서 인원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빠르게 갈 수 없었기에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이 보기 시작했죠. 실제로 한 번은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저희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많은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뜬금없게도 시청에서는 저희 소방서 측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며 황당한 징계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나마 있던 중국식 식사도 못하게 되어버렸고 밥도 알아서 사 먹어야 하는 철양한 처지에 내몰려버렸습니다. 저희는 없는 형편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거나 주민들이 수확한 농작물들을 받아 먹고 가끔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착한 주민분들 덕분에 그나마 연명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무리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저조차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 점점 심신이 지쳐갔고 결국 더 이상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날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중국인 주민이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거짓 신고를 했던 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열쇠공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드니 어쩔 수 없이 소방서에 전화했다며 뻔뻔한 자세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매우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가끔은 이런 류의 허무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존재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더 우울하고 허탈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마찬가지의 생각이었는지 동료 엘레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내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대성통곡을 했을 만큼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덩치는 산만한데 아이처럼 엄어무는 엘레크를 보고 있자니 저까지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현점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군요. 사실 현정 아주머니는 저희 소방서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머니인데요. 그녀는 저희 소방서의 식당이 사라진 이후 계속해서 여러 음식들이나 간식들을 싸와서 소방관들에게 나눠주던 착한 사람이거든요. 현정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누면서 산다며 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고 이 한국인의 착한 마음씨는 저희 소방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이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헝가리를 망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증오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증오로 번지지 않을 수 있기도 했죠. 그런데 현정 아주머니께서는 좌절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희를 보더니 마침 음식을 가지고 소방서에 들릴 참이었다며 3분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본 저희는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김밥이라는 살면서 처음 보는 음식을 건네줬거든요. 웬 거무스름한 껍질의 쌀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로 이루어진 김밥은 생김새만 봤을 때는 정말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한 게 매우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지만 엘레크는 김밥을 보자마자 생김새가 꼭 동물의 내장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죠. 그러나 생김새는 호불호가 갈렸으나 고소한 냄새만은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듯했고 결국 모든 대원들은 김밥을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김밥의 맛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헝가리에는 김밥과 비슷한 음식조차 없기에 저는 김밥의 풍부한 맛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동료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한숨을 푹푹 쉬며 고개를 떨구던 그들이었지만 김밥을 맛본 대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밥을 흡입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나 눈살을 찌푸리던 엘레크였지만 그는 마지못해 맛본 김밥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까 울면서 흘린 콧물까지 훌쩍대면서 김밥을 처리해 나갔는데요. 훌쩍거리며 김밥을 먹는 그를 보니 그가 대체 김밥의 맛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콧물의 맛을 느끼고 저러는 것일까 호기심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저희 중에 김밥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엘레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3분도 안 되어 김밥을 모두 처리해버린 저희는 현정 아주머니 댁에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뒤 도시락통을 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도시락통을 전해드리던 엘레크는 갑자기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심 식사다운 점심 식사를 한 건 오랜만이라며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며 현정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정 아주머니가 놀랄만한 제안을 해오더군요. 그녀는 엘레크의 눈물에 약간은 당황하면서도 이내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김밥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면 자신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렸을 적 한국에서 살았을 때 화재로 인해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런데 화마로 인해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자신의 집에 한국인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자신을 살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숨은 영웅과 다름없는 소방관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때의 그 한국인 소방관 아저씨를 별 나치 없다며 웃어보였죠. 저희는 아주머니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요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현정 아주머니는 재료비도 자신이 전부 부담하고 자신은 새벽에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관들을 챙겨주고 싶다며 모든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저희의 직업 특성상 의대원들은 현정 아주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도 전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고 의대원들의 가족들이 강제로 현정 아주머니네 집에 찾아가서 주방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김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불고기 김밥이나 치즈 김밥 참치 김밥 같은 정통 한국식 김밥은 이질감이 전혀 없이 입맛에 잘 맞았는데요. 특히나 저희는 그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음식을 전부 내팽개치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김밥은 출동을 다녀온 뒤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고 출동하면서도 입에 넣어갈 수 있어서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소방관들에게 매우 적합한 음식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김밥의 가장 큰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굳이 한국식 김밥만 고집하지 않고 헝가리식으로도 자유자재로 음용할 수 있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쇠고기 굴라시와 김치 그리고 시금치를 넣은 굴라시 김밥을 만들 수도 있었고 헝가리 향신료로 양념한 다진 돼지고기와 소금에 절인 미역을 감싸서 톨테르 카포슈타 김밥을 만들 수도 있었죠. 또한 한국인 아주머니는 헝가리식 낫다 뚜이인 렉소와 소시지 조각을 넣은 렉소 김밥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여러 음용이 가능한 한식의 우수섬과 아주머니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저희는 김밥만 먹었음에도 매일 같이 다른 형태와 맛을 자랑하는 김밥 덕분에 질릴 틈도 없이 만족스러운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김밥 덕분에 대원들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도 비약적으로 삼슴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서 항상 빠른 출동과 신속한 현장 작업을 마칠 수 있었죠. 그러다 한 번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마을 주민들이 전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일화가 지역 일간지에 실리며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머니의 김밥이 유명해지니 아주머니의 김밥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도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이디어 하나를 내셨죠. 바로 저희의 김밥을 만드는 김에 주민들을 위한 판매용 김밥도 함께 만들고 이러한 김밥을 판매한 금액으로 정부 대신 저희 소방서의 식비나 여러 비품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의대원들은 한국인 아주머니의 이러한 천사같은 마음씨에 눈시울을 불킬 뿐이었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김밥은 판매 첫날부터 엄청난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드신 김밥의 맛과 건강의 균형은 단연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김밥은 헝가리 사람들에게도 호불호가 전혀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각종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김밥의 경우는 빼고 싶은 재료는 알아서 뺄 수 있어서 개인에 대한 최적화도 가능했죠.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희 소방서에 김밥을 제공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장비 등을 교체해주셨고 이러한 혜택은 주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김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마을의 중국인들이 김밥은 중국 음식이라며 한국인이 만드는 김밥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속적인 항해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김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라고 지령이라도 내렸는지 부더웨르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이건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밥은 한국 음식이 맞고 만약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중국인들이 뭘 어떻게 할 거란 말인가요? 김밥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그야말로 저희 대원들의 희망이자 생계를 책임져주는 음식이었기에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행동은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곧이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 하나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날도 만족스럽게 김밥을 먹고 좋은 컨디션으로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징계를 내려왔거든요. 그들은 저희 보고 공무원이 돼서 마을의 안전을 인질삼아 주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다니면 되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건 한국인 아주머니의 자발적인 봉사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모두가 동참한 숭고한 행위였지만 시의회 측에서는 저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뇌물수수 혐의로 저희 소방서장의 직위를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계 자본에게 잠식되어버린 부패한 시의회 측은 김밥이 중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소방서 측에 불이익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이제는 잃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항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소방차를 끌고 시청까지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기로 했죠. 그 와중에 엘레크와 몇몇 대원들은 서장님이 직위 해제된 것보다 김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점에 더욱 울분이 들었는지 연신 김밥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저마다의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아무튼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시청으로 향하자는 목표는 똑같았고 그렇게 저희는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도로를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시위회에서 저희의 시위 계획을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경찰이나 다른 중국인 용역들에게 저희의 행진을 방해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곳곳에서 바리케이드나 중국인들이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 측도 중국계 자본에 대한 부패로 엄청난 예산 삭감에 고통받고 있던 터라 저희에게 비밀무전을 내려주며 자신들이 배치되지 않은 도로 등을 알려주면서 협조해 주더라고요. 결국 중국인들의 조악한 방해물과 중국산 차량들은 육중한 소방차에 의해 전부 밀려버렸고 저희는 무사히 시청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는 효과적이었어요. 애초에 저희 소방서는 한국의 김밥으로 인해 지역일간지에도 실리는 등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뜬금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니 각종 언론사들은 부더웨르시 시청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희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의 사건은 헝가리 전역에서 매우 유명해져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중국계 자본 결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모든 언론사가 집중 취재와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알고 보니 부더웨르시의 고위관료들은 각종 중국계 자본의 비리와 더러운 일에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중국 자본의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비리를 저질렀던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야말로 부더웨르시 자체가 중국 때문에 진작에 썩어 있었던 거고 중국인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삼아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중국 관련 비리 정치인들은 전부 축출될 수 있었고 마을을 좀먹던 중국 자본들도 대거 퇴출당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그동안 각종 불법적인 부분에도 문어발처럼 세력을 키워나가던 차였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파헤쳐낸 뒤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현정 아주머니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기적같은 선행은 그동안 개인주의에 찌들어있던 헝가리 전역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한국의 정서를 널리 퍼뜨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모든 헝가리인들은 한국의 정신을 본받으며 자아성차라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한국 문화와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런지 현재 한국인 아주머니의 김밥을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오랜만에 마을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게 변했죠. 현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와 맛있는 김밥이 없었다면 과연 저희가 거대한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희에게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한국의 정신에 늘 감사하고 괴물같은 화마를 마주친다고 해도 한국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뉴스 분석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K-POP 13인조 그룹 세븐틴이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시스에서 벌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축제 글래스톤베리 뮤직 페스티벌에 라인업으로 참여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예정이라면서 블랙핑크와 BTS 등 한국 최고 그룹들이 영국에서 공연한 적은 있지만 세계 유명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에 K-POP 그룹이 등장하는 건 처음이라 주목했는데요. K-POP이 새로운 국제적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사는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약 800억 달러 하나로 약 100조 원으로서 프랑스와 영국의 음악 산업에 뒤지지 않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은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느껴진다는 기사는 K-POP과 한국의 스크린 스타들은 한국 기업과 브랜드 계약을 맺고 화장품, 세탁기, 스마트폰 등 한국 기업 제품들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으며 공공 외교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로 한류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실제 우리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의 산업적 위력을 넘어 한국의 수많은 소매 산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를 단순하게 하나의 특정 제품으로 예시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라면 수출은 2024년 기준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출액을 달성할 전망이란 것인데요. 가격이 그다지 비싼 축에 들어가지 않는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하나만으로 1조 원이 넘게 수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미국의 아시아권 매체 넥스트샤크는 한국관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2023년 한 해에만 9억 5,240만 달러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라면의 수출액은 2015년 이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라면 수출액 최고 기록을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놀라운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이 한국 라면의 최대 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국 한국가를 상대로만 1980만 달러어치의 라면을 팔았고 중국이 그 뒤를 이은 2위로 1,520만 달러어치의 라면을 사갔습니다. 3위는 정말 의외의 국가였는데요. 네덜란드가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4위는 전동적으로 라면을 즐기는 국가인 일본이었고 5위는 동남아 최강의 한류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였는데요. 아울러 이런 한국 라면의 인기 급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이 매체는 다양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라면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면서 특히나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증했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케이팝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BTS의 지민이 생방송 중 삼양식품의 부탁볶음면을 먹은 뒤에 붉은 입술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촉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대중문화가 가진 영향력, 즉 한류가 한국 제품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힘은 단순히 한국 라면 하나만을 예시로 들었을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를 산업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보니 그 위력이 실로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저 막연히 한류가 한국 제품 판매에 금정적이겠지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 세계 유동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리테일 인사이트 네트워크라는 매체가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일명 K-리테일이 현재 글로벌 유동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과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재와 소매 산업이 지금 불을 뿜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문화는 음식과 TV, 패션, 음악 등 현대 일상 생활의 여러 분야에 널리 퍼져 있고 그 영향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쳐 한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소매 붐을 일으켰다면서 한국 소매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22년 440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 이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2027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으로도 20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제품 혁신, 효율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인 삼성그룹과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시장이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제외한 다양한 소매 부분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지배력은 결국 외국 기업들에게도 상호 이익이 되는 공생으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한류는 한국 소매업체들의 홍보에 매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비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대중문화의 높은 주목도를 활용하는 것은 비단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 관계없이 한국과 한국 상품의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현대백화점과 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시임 피왁그룹이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관계가 이뤄진 이유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태국 고객들과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K-POP, K-푸드, K-패션 등 한국 문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문화 상품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K-POP 음악일 수도 있고 K-드라마일 수도 있다는 기사는 이러한 한국 문화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큰 소매 이익을 가져왔다면서 BTS는 삼성 갤럭시와 서울득별시의 관광 홍보대사로 등장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들이 한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임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K-뷰티의 가치도 급상승하여 그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은 전세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식품 또한 라면, 고추장, 비빔밥 등이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이익을 얻고 있으며 실제 전세계의 유동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한류를 동한 한국 소매 파워의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전세계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매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류는 다양한 소매 부문에 걸쳐 한국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인상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결론 내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전세계는 한류를 넘어 K-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을 먹고 한국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여성지 코제트는 해당 매체의 포토 매니저인 47세 여성 마갈리의 사례를 전했는데요. 뇌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삶의 피로와 급격한 기분 변화를 겪게 된 그녀에게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웃음이 터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아시아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음악들은 대부분 한국의 그룹 BTS의 노래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TS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팬들과 소통하는 영상들, 그들의 콘서트 영상들을 보다가 한국의 다른 아티스트들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그녀는 K-POP 음악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녀의 뇌수술 회복 과정에 있어서 K-POP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어서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고 점점 자신이 보고 듣던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져 그 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그녀는 아시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젠 직접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한국어 강사들을 직접 만나 어학 수업을 수강했고 어느새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상 한국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소주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며 파리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난 25년 동안 빚만 갚고 살던 자신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준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의 문화였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이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마치 한국에 사는 것처럼 한국을 먹고 한국을 마시고 한국을 보고 한국을 듣고 살아가는 K-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의 매체 예니사파크 역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들을 한국에 스며들게 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했는데요.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상품을 받아들인 전 세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한류에 휩쓸려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한류 트렌드에 사로잡힌 그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화장품, 음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에 푹 빠져 종국에는 한국의 홍보대사로 변신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K-POP이나 K-드라마는 강압적인 요소를 가하지 않고도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로 부상했다면서 소셜미디어 역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그들을 K-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K-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은 나이에 제한도 없다는 기사였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자 사무엘 리처드는 K-POP 청취자들의 많은 숫자는 젊은 나이데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들이 포함되었다면서 이들은 단순히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한류 팬들은 K-POP을 넘어 한국 문화의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게 바로 한국과 한국이 휘두르는 소프트 파워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주목한 부분 역시도 다양한 나라의 한류 팬들은 자신이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이상적인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식을 맛보고 K-POP 아이돌처럼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대륙을 넘나드는 K-POP 콘서트에 참석하며 구매하지 못한 K-POP 앨범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라도 구매를 시도하고 그 중에는 한류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서구 문화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한류 팬들에게는 이제 한국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허나 한류가 서구 문화와 다른 점은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문화 침투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단지 그들 스스로만 즐기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까지 하는 적극적인 시대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지금보다 좋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